2020년 11월 6일 17시경 일본 혼슈 북부 태평양 앞바다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규모 5.7로 발표를 했고 미국 지질조사소는 규모 5.5로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 지진으로 일본 토크 지방과 호카이도 지방의 넓은 지역에 최대 진도 3의 진동이 전달되었습니다. 2020년 11월 6일 08시 56분 한국시간으로 17시 56분 일본 혼슈 북부의 하치노의 동북동 157km 떨어진 태평양 바다에서 규모 5.5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6.5km 진원의 깊이가 매우 얕았기 때문에 규모는 비교적 적었지만 일본 토호크와 호카이도 넓은 지역에 지진의 진동이 전달되었습니다. 이번 지진이 일어난 진원을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11월 6일 17시 56분 일본 혼슈 북부 하치노의 앞바다에서 규모 5.5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다음 같은 진원에서 규모 4.9, 규모 4.6 그리고 규모 5.25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좁은 지역에서 지각의 파괴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월 6일 17시 18시 그리고 11월 7일 새벽 1시 2시 이렇게 1시간 간격으로 지진이 두 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당기간 이러한 여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일본 혼슈 남쪽 태평양 바다에서 규모 5.8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규모 5.8은 상당히 큰 지진이죠. 아마 니시노시마 화산 금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니시노시마 화산이 이 지진의 영향으로 분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쪽도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지진의 진도 분포입니다. 이것이 이번 지진의 진원입니다. 이것이 호카이도 이것이 혼슈의 토호크 지방입니다. 샌다이가 여기에 있고 삿보로가 여기에 있습니다. 샌다이에서 삿보로까지 1000km가 넘습니다. 이 넓은 지역에서 이번 지진의 진동을 느꼈습니다. 최대 진도는 3입니다. 진도 3은 실내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진동을 느끼고 야외에서 전깃줄, 전선이 흔들리는 정도입니다. 이번 지진이 일어난 곳의 지질 부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북미판이고 이것이 태평양판입니다. 태평양판이 북미판을 1년에 90mm 정도 속도로 밀고 있습니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밀면서 태평양판이 북미판에 압력을 가하고 있죠. 북미판과 태평양판의 경계에는 길게 일본 해구라고 하는 바다 속 깊은 꼴짝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일본 해구와 평행하게 지진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2011년에 일어난 규모 9.1 동일본 대지진의 진원입니다. 큰 원들은 규모 8급의 지진의 진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난카이 트라프입니다. 현재 난카이 트라프가 위험하다고 하지만 난카이 트라프에 비해 일본 해구 쪽에 얼마나 지진이 많은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지진의 진원은 이 부근에 있습니다. 바로 1968년 규모 8.2의 대지진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이번 지진은 진원 깊이가 얕은 바다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쓰나미가 발생할 수도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쓰나미를 일으킬 정도의 규모는 아니었고 실제로 쓰나미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지진은 2011년에 일어난 동일본 대지진의 여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때의 충격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태평양 바다 속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태평양 바다는 말이 없습니다.